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봇트로닉 카모닉스의 팝핑큐로 활동하고 있는 최백규라고 합니다 예 아 저는 그 예전부터 이제 시작은 팝핑 스타일로 시작을 했구요 이제 로봇트로닉 카모닉스 라는 팀을 결성 후 로봇을 베이직으로 로봇과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춤은 굉장히 이제 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게 포인트인데요 그 정적으로 움직임과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과 그런 바이브 그런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그런 미세하게 음악을 표현하고 맞추는 그런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으로 느껴지구요 네 제가 로봇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카니컬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고 많이 영감을 받습니다 기계 같은 거나 전자제품 같은 거에도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로봇트로닉 하모닉스로 로봇의 춤을 이용하여 그 월드 오브 댄스 대회를 나갔던 적 그리고 그 한국 대표로 LA에 갔던 그런 무대가 기억에 났습니다 어 어떻게 우승했어요? 아니요 아 우승 못했죠? 멤버들이 좀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뭐 아주 좋은 경험 그리고 미국의 또 본토의 애니메이션 거장들도 만나고 오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WOD 나갔었는데 본토 갔었는데 우승 못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이 많은 일자리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공간과 그런 이벤트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구요 계속 자기가 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Pike PRODUCNING OF DESPLOX APING JOX POPINYUNCH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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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E H tool ROMING MNED RIN CT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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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